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. 저희 더파크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. 국립창극단 두 번째 신창극 시리즈 우주소리. 올 가을에 달오른 극장에서 초연하는데요.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라는 소설가의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 단편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. 코아티라는 소녀가 16번째 생일 선물로 우주선을 받아요. 코아티는 이걸 가지고 우주로 혼자 떠납니다. 그렇게 간 곳에서 보니와 코라는 항해사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을 찾으러 가기로 해요. 기왕이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. 그런데 그 찾으러 가는 여행에서 신료빈이라는 친구를 만나죠. 내 뇌 속에 살면서 심지어는 내 몸도 컨트롤 하잖아요. 그렇죠.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주괴물입니다. 조그맣지만. 네. 굉장히 귀엽지만.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. 거기에 이 소설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어요.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아티라는 단 한 인물이 혼자서 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. 제가 말입니다. 창극으로 공연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구현될지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. 게다가 김태형 연출가입니다. 뮤지컬하고 연극계를 종행무진하면서 큰 조명을 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연출가인데요. 이번에 창극 첫 도전이라고 합니다. 한계를 깨뜨리고 미지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코아티의 태도와 창극의 한계를 시험하는 국립창극단의 시도가 저는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. 코아티와 실료빈이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짙은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. 어디서 볼 수 있죠?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다로름극장에서 어쩌면 올 가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산책하는 마음으로 와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. 여기서.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? 저 우주선. 고맙습니다.